산달래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집 보양지 서유고 19세기초 해백죽방이라고도 합니다. 원원자료 임원 16집 보양지 원문 우치장위허랭 설리수꽃불분 해백일악 세절 갱미사합 총백삼경 세절 상화잡갱 하오미 초장강 공식식상작취후 번영문 또다른 방법 위장이 허하고 냉하며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해 철사하는 것을 치료한다. 해백 3달래 한줌을 잘게 썬 것 맵쌀 4호 총백 3줄기를 잘게 썬 것을 같이 섞어 국을 만든다. 오미, 산초, 장, 생강을 넣어 공복에 먹는다. 조리법 해백 한줌을 잘게 썬 것 맵쌀 4호 총백 3줄기를 잘게 썬 것을 같이 섞어 국을 만든다. 이 오미, 산초, 장, 생강을 넣는다 입니다. 아들 Pioneer 이лет 코너리법 기둥 굴 Vide 그릇 Tachen 그릇 ок 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